어, 그럼 천 원이 남네. 한 번만 사줘. 먹어도 돼. 수고하세요. 평생 비밀 커피. 진짜. 5천 원 갖고 또 싸움 날 수가 있어. 대게칼국수. 대게칼국수 회무침 있네. 도루묵치게. 대게칼국수. 대게칼국수 맛있겠다. 회덮밥. 아, 갑자기 어디 먹은 성게 생겨나서. 회덮밥 만 원이네. 만 원? 떡볶이랑 우동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먹는 얘기. 바닷물 색깔 얘기 아니면 먹는 얘기. 차 돌려야 되는 건가? 도둑도둑도둑. 소비야 여기 지금 근처에 진짜 유명한 감자옹시미 로컬집 있어. 나 봤어, 옹시미옹현소. 봤어? 응. 거기 가서 그냥 먹고 가자. 좋아. 좋아? 완전 좋아요. 일흡할 맛집이네요. 여기 차가 엄청 많네. 여기야 여기. 죽인대. 안녕하세요. 어디 앉을까요? 안에 들어가자. 웅심이. 웅심이? 웅심이 처음 먹어요. 웅심이 처음 먹으면 맛있을 거야. 가루 테이블도 웅심이랑 감자전을 시키세요. 웅심이랑 감자전, 수수볶음에도 먹죠. 여러 가지 맛을 봐. 결과로 드시려면 전국에 수수볶음에 드시고 그 다음에 웅심이 6개 정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남이 차려준 것 좀 먹고 싶어서. 맞아요. 우리 저녁은? 저녁 비빔면 드세요. 왜 그래? 진짜 돈 줬어요. 소리를 지르네. 온 없네, 온 없네. 맞아, 돈이 없을 거야, 우리가? 우리가 돈이 없는 것에 비해서 시작이 되게 셌어, 그렇지? 그럼 맞아. 지금부터 지출이 많았지, 뭐. 맛 좀 보세요. 찍어줄까, 찍어줄까? 너무 맛있어. 우리 첫 단추가 너무 큰 단추다. 정말. 우와. 야, 이거 오늘 토림 같다. 경계는 정말 안 좋아서 왔잖아. 와. 진짜 많았다. 맛있어. 근데 난 그거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어. 맛은 있었지. 서핑할 때 잘 먹어야 돼. 오늘부터 파도가 오니까 잘 먹어야 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우와, 이거 뭐야. 깍두기. 어마어마한데? 오이. 이거 젓가락이다. 우와. 깍두기에 뭐가 있어? 여기 명태 아가미. 아가미라고 써거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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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거리라고. 와, 몰랐다. 와, 찰져, 찰져. 야, 찰져, 찰져. 야, 오이 진짜 맛있다. 겸치기 맛있어. 석쥐야. 놀랐다. 진짜 맛있다. 감자도 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 동해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강원도. 오늘 춥기야. 놀랍다. 딴 데보다 찰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 진짜 맛있다. 진짜 감자 맛이 난다. 진짜 감자 맛이 난다. 그건 감자장 먹어도 감자마다 안 나는 거 많잖아요. 다른 거 김치부추를 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맛있다. 향촌가? 진짜 먹어요. 수수묶구미. 아이고. 이거는 다른 걸 좋아하시면 설탕이 있거든. 설탕이. 설탕이. 이름 뭐라고? 수수묶구미. 이게 아닌 게 팥이지. 이거 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야? 설탕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설탕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설탕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네. 우와. 소금졌어. 신간 먹어야지. 내가 원하던 맛이야. 당당. 당당당당당. 와우. 기가 막히네 이거. 맛있다. 야 이거. 이거 못 먹어야지. 맛있네. 맛있네. 맛있다. 이런 거 좋아해. 안 먹긴다. 통판 통판. 맛있다. 통판 통판. 아아.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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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되게 좋았냐? 네. 수술을 되게 좋아하는 거, 수술을. 팥을 좋아하는 거 같은데? 수술하고 팥을 좋아하는 거 같은데? 설탕 더 드릴까요? 네. 설탕 더 드릴까요? 네. 설탕을 많이 찍어야지 맛있다. 형 단 거 진짜 좋아한다. 오늘 밤, 오늘 밤 밖에 없어. 와! 아니다, 안 시켜도 되겠다. 와, 이거! 네. 맛을 보시고 양념을 좀 하셔야 맛이 나고 저쪽에 들깻가루 있으니까 같이 넣어주세요. 네, 네, 네. 아, 여기 면이 있네. 자, 한입부터 먼저. 야, 이거 걸쭉한 게 너무. 어머,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야. 진짜다, 진짜. 와, 이거. 여기에 면도 들어있어요. 네, 이거 메밀면. 메밀면. 이게 이제, 이게 막국수, 막국수 만들었는데. 그 면을. 웅시미가 뭐야? 하나 된 웅시미라는 거야? 이게 딱 보면 웅시미 같지 않아? 이거 보이냐? 웅시미가 감자라는 뜻이야. 아, 진짜? 감자감자네, 그러면?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게 있잖아. 떡, 떡, 웅시미, 웅시미 죽, 그런 게 한 거 있잖아. 그래, 새알심이란 걸 웅시미라고 하잖아. 팥, 웅시미라는 거. 사장님한테 여쭙입니까? 좋아요. 사장님. 네. 실례지만 웅시미가 왜 웅시미예요? 아, 그 새알심 있잖아요. 팥죽 같은 데로 가면 새알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강원도에서. 웅시미라고. 웅시미라고. 한, 세알심? 한, 세알심. 웅시미는 감자는 절대 아닌 거죠? 웅시미가 감자는 절대 아닌 거죠? 네, 네 señor. ische 생각이 들어가면 새알심을 강원도에서 웅시미라고. 그러니까 모양 때문에 그런가요, 모양 때문에. 형도 잘 몰라. 땡에서, 형도 나이에 비해서 잘 몰라. 오 resent이 생겼라고. 오빠 웅시미이랑 감자랑 드세요. 1일u 안 mistress. robe 가루 하나. 맞아, 여기 무조건 들게야. 안 돼, 들게는 그냥. 잠이 들게. 와, 진짜 친해졌구나. 대박. 편하신 것 같은데 일단 수트 입기 귀찮으면 그냥 바디 페인팅으로 대체. 저는 그 입고 본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그 노래 들을까? 서핑. 서핑? 제목이 뭐, 서핑 USA 이런 거 아니야? 서핑 USA. 그렇지. 오리지날이지, 오리지날. 들으니까 바로 하네. 그치. 몸 심각하게 우리를 채워줄 줄이야. 한숨 잤으면 좋겠다. 주무세요. 응. 저거 편의점 있다. 안 들리면 우리만 들여다 갈까? 빵빵했는데도 왜 안 들려.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우리는 두 개만 사서 나눠 마실까? 일단. 너무 못 마르잖아.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 빵빵 분명히 했단 말이지. 이게 권력을 가진 자의 그런가? 역시 여기는 자본주의. 자본주의지. 두 개만 사서 나눠 마시자, 우리. 그래. 아껴야 되니까. 아껴야 되니까. 5,000원만 쓰면 되겠죠? 5,000원만. 행복해. 아껴야 되니까. 아 이것도 이창환이구나. 플러스 1은 없어. 아 캔커피를 4개를 딱 올려. 그렇죠. 좋다 좋다. 요한이를. 어 그럼 천안이 남네. 먹어도 돼. 수고하세요. 오케이. 평생 비밀 커피. 진짜. 5,000원 갖고 싸움 날 수가 있어. 아 바람 많이 진다. 아 바다의 냄새. 아 좋다. 여기는 등대가 또 오렌지에 있고. 여기 앞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전이 있어. 저기 정면에 보이는. 포턴전. 저기 조선소 보여? 어. 저기 간판이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다가 사진을 딱. 여기 찍어야겠는데 진짜? 멋있지? 잠깐 열 쪽에 잠깐 세워봐. 전이랑. 여기서 사진 다 찍고 가자. 사진 한 장 찍고 가자고 해서. 사진 한 장? 기념 사진. 왜 여기 무슨 사진 포인트야? 여기 사진 포인트야. 한 장 찍고. 리얼 스팟, 리얼 스팟. 하나, 둘.